또 간단하게 한번 전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단년 이제 톱뉴스는 여러분도 이제 접하셨겠지만 연세대의과대학 연세대 병원이 계시는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그런 투표를 통해 가지고 예고한 바대로 27일부터 아마 무기휴진 그냥 하루 이틀 하는 휴진이 아니고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또 응급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분만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 외래진료 그 다음에 수술 같은 걸 중단하는 이 초강경 선택에 해당하는 무기휴진을 이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한 데는 대한민국의 의학사 가운데서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대학병원이 무기휴진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세브란스 의대 이렇게 많이 불렸죠. 그래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의정파국이 발생하기 시작한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냈던 성명서 가운데 일부 성명서 가운데 일부를 시간대별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 교수분들의 일관된 메시지는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메시지를 정부 측에서 보냈고 결국 정부는 그것을 다 뭉개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의 일환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주동이 돼 가지고 무기휴진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관학하고 사학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면 이 서울대는 출발부터가 이제 관학이었지 않습니까 관이 이제 관리하는 그런 학교였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온 의료선교사들 통해서 이제 의과대학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브란스라는 분의 어마어마한 그런 그에게 기부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학풍 자체가 좀 자유로운데 정부가 이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연세대학교 동문이라든지 뭘 다 동원해 가지고 무기휴진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초강경정책이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이 무기휴진 휴진 진로를 안 보겠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동안 비교적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던 분들도 의과대학 교수분들의 그런 사적인 얘기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왜 저렇게 초강경 선택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 측에 상당한 그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필수의로과 특히 바이탈학과로 불리는 이 필수의로과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이제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또 그리고 보통 시민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소아과 산부인과 뭐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됐지만 제가 이 필수의로과 바이탈학과의 인력 부족 문제를 떠올릴 때는 맨 먼저 대형 수술을 담당하는 큰 수술을 담당하는 그런 외과의사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외과의사분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가끔가다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각종 암 암과 관련된 대부분의 수술은 흉부외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흉부외과 그다음에 심장질환도 대부분 흉부외과에서 여러분들 대개 담당을 하고 이건 타고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손재주라든지 담력 체력 그다음에 의지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이 흉부외과 흉부외과의 현재 대한민국의 전공위가 78명입니다. 그리고 한 20여 명 정도의 전공위 바로 밑단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국의 대학병원의 전공위 흉부외과 부분에 78명 정도가 2월 달에 다 사직을 내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위는 한 번도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부외과 학회에서 이런 내놓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가지고 이번 의정충돌 문제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윤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흉부외과 학회가 발표한 장문의 현 사태를 바라보는 흉부외과 종사자들의 입장을 한 번 정리해서 우리가 덜어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분들의 성명서라든지 요구를 계속 뭉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까지 지금 온 것이고 따라서 이제 연세대 의대는 새로운 분기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무기휴증을 해버린 겁니다. 진로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서.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의 수술은 전면 중단 내지 지체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이 사태가 이제 수습이 되더라도 수년간 이 수술의 지체 문제가 이렇게 시간이 해결된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다행히 이제 여야가 다 모여서 국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번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규홍 장관이 내가 했습니다. 내가 2천 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조규홍 장관 차원에서 2천 명의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됐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뿔이 달리지 않은 사람 같으면 양심의 털이 이름들 난 사람이 아닌 심장의 이름 털이 난 사람이 아니면 조규홍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윤 대통령에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지 않으시려면 더 늦지 않게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이번 사태를 조기 종식하시는 것이 싫어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윤 대통령께서 계속 이런 뻣되게 되면 이 의정충돌 문제는 결국은 탄핵으로 불이 붙을 겁니다. 이 사안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결정하셨고 그걸 이런들 본인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고맙게도 조규홍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인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조기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두 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고집을 더 부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그렇게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셔가지고 환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분노나 불편함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정청래 의원의 거침없는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행보를 보시겠지만 결국 그 모든 행보에 행간에 실린 뜻을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침묵하겠지만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모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이 온 겁니다. 우리 세상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고함 치더라도 벗어나기야 힘든 겁니다. 우리 세상이 오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협력한 협력자인 겁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펼쳐질 상황을 이해하실 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국내 소식들은 참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차피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고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런들 모여서 하니까 사회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부 문제를 가지고 찢이고 벗고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폭주하듯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도 기술 분야에서 엔비디아계의 엄청난 수익을 안기던 소위 제너럴 퍼포즈 gpu 일반 목적용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미국 정시에 대한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매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gpu가 어마어마하게 위력을 발생하고 있지만 이 gpu가 학습 추론용의 다목적용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대한민국 에서도 ai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gpu의 추론을 대체하려고 하는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여러분들 개발하는 그런 신생기업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한 다음에 이 gpu가 갖고 있는 학습 추론을 모두 다 공략하는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기를 젊었게 되는 그런 트랜스포머 칩을 만드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륨.